진짜 만약에 재수 안 좋아가지고 상윤이가 지면 너 나갈게. 저밖에 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감자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저기는 진짜 마지막 카드야. 너가 이기고 감자가 이기고 3-3의 해결. 그 말곤 답이 안 보이는데? 어차피 여기서 만약에 끝나잖아. 100% 자체가 나올 거야 여기. 그렇죠. 우리가 이기면 감자죠. 그래. 근데 지금 어떤 플랜을 가더라도 저는 존나 부담스러운 자리네요. 저희가 지고 시작해도 제가 보다 줄었고 이기고 시작해도... 결국 넌 여궁이 될 수 있어. 저 여궁 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라이드받고 어디고 이상한데 어디로 입고는. 근데 인인인 것 같아. 인사크를 일단 적어둔. 나이스! 솔디오라 박아도 대처가 돼서. 맞아. 아 이게 부동산이 떡상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솔직히 3,8,19세까지 바라보긴 해야 돼 사실상. 선생님은 일단 약간 기본으로 깔고 깔고 한다는 거지. 거기서 키를 얼마나 만들어내냐 뭐 중간에 키를 얼마나 먹냐 이런 거라. 이대로 19세까지 갈 것 같고. 그럼 9점. 홀먹었네. 부대가 살짝 부담스럽히네. 이 옆에 붙을 사운드 잘해요 근데. 어? 위로써 난가? 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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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있다. 바위에. 야, 뭐 괜찮은데? 아, 길어. 아, 너무 길어. 어휴. 찼다 때 객사? 왠가? 홀백 마라! 삑 마라! 찼다고 빠지라고 객사? 빠지라고. 탑하고 빠질 것 같은데? 붙어 어 제발! 제발 죽어! 제발 죽어! 제발! 경비야 안 돼? 제발 제발! 제발 자기가 맞았어! 제발! 아 저 경복사 한 거 같은데? 경복 한 거 같은데? 야 제발! 가져가지고 가져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돌 돌! 너무 너무 stunt 제발! 거가 거가! 아 이러면 앞에 연막 뭐 해고 서 있는 애들이 해주는 거 아닌 건 거의 그새가 확장인 거 같은데? 나왔다! 나왔다! 연막! 앞에! 아 제발 제발 연막 채우고 살려 제발! 제발 제발 연막 채우고 살려 제발 살려! 키라 키우지 마 제발! 키우지 마 제발! 키라 키우지 마 아 이러면 상윤이 ㅈㄴ 부담스러운데? 한 명까지만 한 명까지만 야 근데 이거 살리는 거 아냐? 키라 키우지 마 근데 이 정도까지는 상윤이 하긴 해? 솔직히 말하면 야야야야야야 진짜 와 인 잘 벌네 아 씨 아 치킨은 ㅉ되는데? 어서 우기 Oy Akung 어 캠 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 죽어야 해 진짜 안 돼 치킨 안 돼 얘기 했어? 언제 먹었냐? 와 이거까지 있어? 와아 100불 딱 2벌 와 다행이야 3등 와 19점 5점 5점 최고점 3가점수인데? 아 19점이면 내가 얼마나 해야지? 최소 6킬 5생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잖아 아니면 2킬 치킨 하던데 3킬 치킨? 아 3킬 치킨? 알려주곤나 보기시아 해줄거야 한 잔도 해줄 겁니다 전 한 잔도 믿어요 아 진짜 존나 잘해줄게요 박륜아 제발 해줘 제발 해줘 나이스 하나만 더 한 대만 맞추면 돼 살아있어 살아있어 나이스 2킬 오케이 2킬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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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전하게 그냥 안전하게 그냥 차라리 위에서 천천히 안전하게 이제 파야 돼 아 아예 살았다 다같아 살았다 가다가 새거 차는 데만 제발 가다가 새거 차는 데만 제발 근데 이거 여기서 점프하면 오른쪽 갈 수 있는 거였지? 이건 모르겠지? 아 이거 대구 모를 거 같아요 형 아 역으로 역으로 건널 수 있긴 한데 오히려 건물? 역 건물? 어 건물? 건물 먹고 가겠단 마인드 일단 2킬 잘 먹었었지 뭐 납때되잖아 역방향 건널 수 있어요 옆에 아우 오 씨X 아ㅎ 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ㅏ아 하...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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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생각도 못하잖아 아 씨X 여보세요 누가 나올겁니까 아 예 저희.. 전화 나가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1위에 왔지 내린 버튼이 0? 내린 버튼이 0? 오 나이스! 제발! 이거 죽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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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2점이라고? 그러면 1킬에 49 들어가면 이기는 거야? 응 1킬만 하면 이기네 1킬하면 이기네 1킬하면 이기네 1킬하면 이기네 2킬 아 솔직히 말해도 돼? 나 이기러가면 내가 하고 싶어 아 나도 내가 하고 싶어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깨달았어 아 내가 하고 싶어 그냥 그만큼 이거야 나 진심이다 간절하다 이런거 아 진짜 둘이 아니라 셋 하나 둘 셋 셋 네 트리플 넷쭈 받았쭈 트리플 태자 셋 됐어 이겨 여기서 딱 이상한 거에 죽는 것만 아니면 출발 다치고 나면 인원 줄 것 같아 아니면 지금 잠깐만 잠깐만 아 씨 뭐야 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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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튀는 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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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X야 제발 뒤에 또 있었어 제발 가라 뒤에 있었잖아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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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안 돼 왜 안 가는데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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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취지 일단 해결이 3경기고요 네 맵 사다리 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와 근데 이거 아쉽다 이거네 근데 29생만 가도 이기는 거였으면 그니까 만약에 저기가 1킬을 했으면 아 그래 뭐 킬 해야겠다 이건데 아 욕심내지 말지 아깝다 아 진짜 어디야 지금 3집 아 3집이잖아 강남 3집 여기잖아 아 3집이잖아 이거 인발브로 가야 돼 이제 우리 요새 밀벳서클 개빡이라니까 절대 못해 이거 나도 어쩌라도 타고 가야 돼 지금 난 이거랑 총 까빠 뚱 자전거 먹고 따기비 수영 쳐서 자전거 타고 차고 있을 거 같아 지금 해결이라는 상태 근데 사실상 지금 이 상황이면 둘이 같은 티어 봤을 때 생각하는 건 비슷할 거란 말이야 윤정에도 들어오더라도 전화 인내로 갈 수도 있어 음 아 좋은데? 아니 1등이 돼 1등이 돼 1등이 괜찮아 들어가는 게 중요해 근데 포트가 이제 아 근데 난 먹으러 갔어 어차피 해결인데 먹어야 돼 맞잖아 가야지 저 어차피 인서클이잖아 아 인서클이야? 아 그럼 가야지 첫 서클 무섀클 인의 쪽에 아 맞아 윤종룡 38명 하나밖에 못했는데 열심히 인서클 치잖아 그래 이게 맞아 야방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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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설마 여기 장군이 없겠지 근데 뭔가 서로 하는 게 사람 만날 동사는 아니어가지고 생존분수로 달라질 거 같은데 아 아 2변 아 빼고 빼고 아 근데 레이더보다 빼고는 게 좋아? 근데 빨먹하기는 레이더가 더 좋아 윤종이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무서워 아 아 좀 와야 되잖아 야 근데 밀러 박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우리가 총이랑 장비상황 때문에 존나 유리이네 일단 좀 쿼드 삼두기 말아 네 일단 말고는 솔직히 저 출발한다 저기 있네 자 어어 살리고 있는 거 아니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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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time LinkedIn 이거 서클말대 마사미예요 가야 돼 윤종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줄롱 screwed to нап 키라는데 도CS 아 아 아냐 еля 아까 걔네? 진짜 있을만해. 잠깐만, 맞다. 저 인종이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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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일단 혼자인 거 알 것 같은데, 이제? 맞다, 맞다. 아는 것 같은데, 안다. 그림 찍었잖아. 나 아까 미니소리가 오른쪽으로 봤어. 그림 찍었잖아, 이거 아는 거야. 와, 이거 X 했는데? 나 개인적으로 날 쓰면 나 11시 돌렸어. 전화가 차가 살아있긴 한데 차를 쓸지 난 금액이 모르겠어. 근데 난 여기서 빼빼로 다시 패밍하면서 갑자기 공장가 하나 더 있잖아. 저걸 맞아도 되잖아, 이제. 난 맞으면서 갈 것 같아. 100킬 없어야지. 현중상도. 1, 2, 3, 3, 4. 나이스, 나이스. 맞아도 되잖아, 이제. 제발, 제발. 맞아도 되잖아. 아,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저기 올라가다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가서 그냥 천천히 이제 게임하면서 약간 밀민이 있을까, 밀민이 있을까. 허상하자. 서우 왼쪽. 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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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최선이긴 했어 아..킬했다 죽으면 끝이다 아 이거랑.. 나이스 유킬! 아 얘 가사인데.. 아 얘 뭐해? 아 얘 뭐해? 아 얘 뭐해? 아니 근데 얘 넝벌벌이다.. 아 나이스 죽었다! 잠깐만 잠깐만 얘 지금 구생결이 죽었잖아 맞지? 아 아니네 이거 무조건 킬해야 되네 12점 1키로 생결 근데 이거 할만한데 잘했잖아 어? 구원이 너무 좋은데? 형도 서클 1해요 지금 하필 1킬을 했네 16번 핵이라는데? 아 핵이야? 그래도 5생에 1킬만 하면 되잖아 1킬하면 5생이야 그냥 1킬하면 어? 5생 들었다 마삼대에 무조건 1킬해야 돼 4대1인가 이거? 아 설마.. 4대1 같은데? 오케이x3 나이스 유킬! 와 내 동선 지렸다 병원 반대로 도는 판단 어땠어요? 아 진짜.. 아 진짜.. 그 ㄷ자 앞에 쏘고 11시 능세에 쏘기네 살 찌르는 거 존나 좋아 아 근데 ㄷ자에 있는 건 알았는데 세차장에 있는 것 때문에 대변수였는데 근데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이기면 될 거야 넵 상당히 타겠습니다 저희 김세아 나갑니다 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힐리기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BJ랑 많이 어울려본 것도 아니라서 무조건 이번에 이겨서 하면 난 증명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괜히 페페 승승승승이 있는 게 아니야 힐리기 아 나는 근데 저도 되거든? 근데 연습한 보람을 허무하게 안 줬으면 좋겠어 너무 열심히 연습해 줘가지고 형님들 감자 누나가 진짜 아마 그룹 통합에서 제일 열심히 했을 거야 연습은 진짜로 파밍하니까 메파 넘만 열어도 되나요? 아.. 이럴 때는 근데 감자 누나가 배운 게 약간 비행기 동선 멀리 약간 이런 걸 좀 배우더라고 보니까 근데 왜 비행기 동선 가까운 곳에 가서 파밍을 하는 거지? 근데 윤종이 킬로우 뛰었잖아 미니로 어땠어? 이 새끼 저쪽 능선 뒤에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소리가 안 들렸어요 싸울 때가 거의 밖에 없거든요 저한테 안 들리는 데가 멀어가지고 이거 안 살도 힘들겠다 했는데 사망도 안 뜨고 화킬도 안 뜨고 갑자기 노란 택시가 하나가 병원으로 가는데 중재 보니까 한 명 내리더라고요 저 새끼구나 그래서 서클 바뀌었을 때 알았어요 아 잘 빠졌다 극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무조건 남쪽에 안전하긴 하거든요 또 붙어덮 volcano 남쪽이 안전할 확률이 더 높어요 어 아 아래로 오오 ». 오오오. 내 이름 그리고 있어 hierarch 어떻게 완전 안전하게 타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오오오. 수고 quest 그래도 이거 누가 보면 오해하겠다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줄 알겠어 아니 근데 저는 소문이야 좋다 일단 들어가고 1차 바킹하고 뒤로뒤로 안 터지면 돼 결과론적으로 차 바킹은 안 터지면 돼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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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교육시켜볼게요 아니 기본이잖아 맞잖아 근데 여기서 예린 누나가 생각하고 있는 게 딱 두 갤 것 같아 원래 연습하던 서클 맞기 혹은 해로서 지르기 그렇지 이제 4패부터는 맞아도 된다 했으니까 자, 29생이라서 지금 7점. 한쪽이 나왜? 어 잠시만! 뭐야? 어 두고? 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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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이씨 지금 오가자. 찾다가 또 한 번 바퀴 짚고. 나이스! 제가 찾다가 나가잖아. 오 이러지마 오 이러지마! 아 서스테스! 아 근데 이거 총을 안 들었거든? 아 괜찮네. 라이딩 할 일 없어. 야 근데 잘 쏜다! 오 좋아! 오우 모르겠어. 질러 질러! 야 이거 뒤막기? 자 바이디로 넘겨! 조금만 더! 아예 뒤로 넘겨. 그렇지! 그렇지! 시바 질러지 못해? 나보다 잘하는데? 아 근데 집이 인서클이야! 아니 나 총 쏘면 안 돼. 집이 인서클이야. 머릿딱으면 바로 죽어. 돌에, 어 이거 좋은데? 아 이거 좋다! 오른쪽 위조심인데? 아웃서클 조심! 오 오 좋아요x3 야 근데 보급도 맞고 단차도 맞고! 야 개덕상인데? 10 9생이라서 지금 10점? 아 쏜 남나 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쿠패 쿠패 아 조심하게 한다 아 바위 타 바위 타 바위 찬디 찬디 아 근데 이거 볼텐데 이거 애도 폭탄다 바위 올라가 찍어 눌러 그렇지 오케이 들어간다 나이스 11점 나쁘지 않은데? 아 11점 나쁘지 않아 10점 나쁘지 않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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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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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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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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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1점 30점 2점 3점 4점 30초, 30초. 자전거, 자전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개 반대. 친구, 친구, 친구. 서클, 서클. 1킬은 괜찮아. 제발 친구, 친구. 프렌드 없어? 프렌드 없어? 야 이거 나가다 무조건 만난다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볼 때 19세에서 갈 거 같거든? 키를 못하고 준 거야. 네, 우리 서클 왜 안 좋아? 고래 아이든?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오, 뭐 들어왔는데? 오, 나이스 제발. 연막 찼다, 이러면 오른쪽 깊어서 알겠다. 어, 제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야 이거 오히려 내 절 판단이야. 이게 죽어야 돼. 아직 아웃 아니야? 비행장까지 가야 되나 봐. 아, 맵 좀 보여주면 안 되나? 아, 고생 가겠는데? 아, 이걸 사라? 저거, 저거, 저거. 에라 모르겠다. 가버려. 에라 모르겠다. 얘들아. 들리겠다. 들리겠는데? 에라 모르겠다. 제발. 제발! 제발! 가보자. 진짜. 여보세요? 들리나요? 네, 여보세요? 애결이고요. 네. 막판입니다. 네. 자, 밴 각자 한 개씩. 자기 크루 밴. 나는 이 사람은 진짜 오늘 안 될 것 같다는 사람을 빼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티어 사다리 타고 그 티어에서 누가 나올지까지 사다리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누구 밴입니까? 저요? 저요? 윤종입니다. 대박, 누구야? 갑니다. 가자! 김뽑희 할 수 있죠? 가자! 자, 그러면 거기는 김뽑희 확정이고. 예. 썩희 킴성태 사다리 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중님. 썩희다. 내 사람 할 말이야. 아니, 왜냐면. 썩희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어떡해. 여기까지 왔다. 그것만 해도 기저귀가 왔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프로 대전. 누가 지고 이런 게 중요한데. 결론만 이기면 되죠. 맞아. 맞잖아. 김봉기! 파이팅! 2. 2. 2. 아니, 잠깐만. 아니, 스타비가 큰일 났다. 배고프다 했어. 뭐라도 먹였어야 돼. 원래 근데 프로게머 중에 애더라고 했거든. 그 사람이 공복이 존나 잘해. 김봉기 이거 잘하면 다음부터 밥 안 먹일게. 지나가는 게 안 보였어. 아, 지나가다. 아, 저거 어때? 아, 그러니까. 단호가 해야 하는지. 야, 저격 아니야, X발? 이걸 왜 와? 아, X발 세웠다. 저격 같은데? 뭐야? 야, 아는 눈치인데? 아, 아니다. X발 저격이다, 이 병인. 아, X발. 아, X발. 아, 나한테 막. 아, 인사도 막. 방금 왔다, 아. 상대도 됐지, 조용히. 어, 상대도 됐지. 왔다, 왔다. 차가 왔다. 땡.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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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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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 앞에 있었잖아 아 시발 제발 제대로 맞았네 뒤로 나와 뒤로 마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요 아 제발 두 가지 fate 아 그럼 저거 POPLE이터로 다시 다시 자꾸 섹ё 난 Crime 절대 안했어 난 도망갔어 하지만 승부하는 NA목이? 아 미스러웠어 이거 알죠?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섭외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자혜린 제가 섭외했습니다. 근데 그거 알죠? 섭외도 실력이에요. 근데 그거 앞 뭐? 유엔이야 없었음. 그거 알아? 우리 유겜빵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좀 총 올리고 다음에 한 번 더 하죠. 좀 위협한 점 보완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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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잠깐 오늘 좀 폭시가 나 슬쩍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좀 어땠어? 제가 져가지고 좀 밑상어로 보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래도 말 하면서 재밌게 하려고 했거든요. 못해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밑상어로 보지 마시고 아 잘했어 잘했어. 나한테 말 한마디만 더 드러도 돼? 나는 얘가 좀 좋았던 게 뭔지 알아? 졌는데 주눅뜨는 게 없었어. 맞아. 다시 나가도 내가 이길 수 있겠다는 그게 보여서 난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킬링 할 때 딱 이렇더라니까요. 전화는 어땠어 오늘? 아 저는 원래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적응 잘 못하는데 상윤이도 준비 진짜 많이 해줘가지고 맞아 너무 고생했어. 편한 세팅에서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편했어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너무 어땠어? 저는 오늘 이겼으니까 무조건 상윤이 집에다가 마우스랑 패드 시킬 거고 오늘 다들 너무 편해서 좋았어요. 상윤이가 설명했잖아. 상윤이가 한다는 거 오케이 하면 회 안하겠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거야. 아니 근데 후회할 생각했으면 예초 안 했지. 어? 아 실시 안 했지. 아니 감자누나. 지금 현재 승률 100%입니다. 예수님 형편으로서 100%인데 다른 프로에서 게임 4티였기에 맞돌이다. 맞아 맞아. 솔직히 크루 시작하고 나서 요 몇일 동안 거의 잠았다고 했잖아. 맞잖아. 아 근데 진짜 연습에 내가 볼 땐 보상이 나. 아.. 재미없이 뭔가 킬내기만 하는 그런 크루가 아니라 좀 성장도 하고 스토리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크루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다. 귀여워. 나 여기 있어 여기 더 있어 이렇게 너만 누면 기다려 날 온 나의 벌새처럼 첫째 끝처럼 너를 기다려야 할 거야 나 거기 있어 거기 더 있어 이렇게 나만 보여 기다려 나 황양수들의 당장 딱gin 때처럼 이게 무뵙이 오빠를 믿다